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발언하는 것이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인연을 때려주셔서 2년 동안 제가 과한무가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노정희 위원장께서 이번 선거를 청사에 빛나는 깨끗한 선거를 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CCTV 문제는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안 되면 좋습니다만요. 지금 다가오는 상구 대선은 바로 직면하는 문제고요. 이와 별대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회로 부정선거라든지 그 전 선거라든지 조사해야죠. 조사를 계속해서 자유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선거에서 부정하는 건 사람을 상처를 입혀 상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이렇게 집권당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회가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로 재앙이 돌아옵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그래서 이런 사건을 폭로하고 올바르게 끌어가는 양심선언도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차폭하는 그런 비극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요 10번 신장년 대표 대선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대선 후보께서 지금 사회로 당부대선에서도 비결 많이 쓰실 것이고 그리고 선거학교 씨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선거. 그럼요. 지금까지 안심을 받겠다는 말씀을 결론 마지막으로 아주 인사를 드리고 다음 번에 또 기간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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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